아 아 아 아 아 이게 끝이 여기만 탈출한 곳이야 아 자 아 이제 한거야 누나 아 이제 시작이야 이게 이게 찾은데 마연 이런거 이제 여기 뭐가 있는거야 이렇게 어 아 여기 문을 이제 열어야 되네 어 요거 이제 이거 자부재를 열어야 돼요 아 그걸 열면 이게 열린다고? 이거 열면 이제 뭐가 있겠지 아 뭔지 막 불이익이 될 것 같은 느낌이야 누나가? 한 게 뭐 있다고 여기 있을 것 같은 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어 와 여기도 붙여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도 모른데 생일을 하 허준이 잠깐만 방송에 MBC에서 나왔지 11번 하 야 너무 하 하 자 EXIT를 보시면 숫자가 있습니다 1117 1117 뭐야 뭐야 깜짝이야 이거 끝난거야 보네 아 이제 시작이네 누나 이제 시작이야 와 이제 시작이다 아 이 재미난거를 이거 뭐야 상자가 있다 뭐만 이렇게 했네 어? 진범이다 진범이 보냈어요 열어보자 그냥 이렇게 해서 계속 찾는거야? 그게 영어? 흑삼 뭐야 이게? 장난하나 이거? 어 여기 영어가 있는데 이 영어도 뭐가 쓸 게 있나요? 그 영어가 뭐 있을 거야 이거네 이거